안녕하세요. 오늘은 기타이론 몇가지 설명드릴 건데요. 제가 예전에 기타이론에서 키별 다이아토닉 코드 생성원리를 올려드린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구독자 태영님께서 보시다가 화면이 너무 작아서 보기 힘들다고 하셔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몇가지 더 첨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기본 음계를 아셔야 되는데요. 음계의 순서는 도레미파솔라시도 해서 이거를 영어 이름으로 C, D, E, F, G, A, B, C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조이름으로 다라, 마바, 사가, 나, 다라고 해요. 요거는 이제 조이름은 못 외운다고 하더라도 기본 이제 도의 영어 이름은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도레미파솔라시도 C, D, E, F, G, A, B, C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피아노 건반에서 보면 검은 건반이 없는 미파와 시도가 반음이라는 거 이제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요. 이거를 이제 오선지에 쭉 배열을 해보면 도, 도에서부터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래서 이게 이제 C 메이저 스케일이에요. 뭐 스케일이라고 해서 이제 말이 거창한 거지 이렇게 음을 쭉 배열했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여기에서 미파와 시도는 반음 도를 1도로 봤을 때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 7도, 8도 미파와 시도가 있는 3, 4도와 시도가 있는 7, 8도 여기는 이제 반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 4도, 7, 8도가 반음인 거를 이제 키가 바뀌어도 이 각 도수별 성질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도하고 레가 온음 레하고 미도 온음 미파는 반음 파하고 쏠이 온음 쏠하고 라는 온음 나하고 시는 온음 시도는 반음 이래서 각 키별로 온음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반음이 두 개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시에서 D키로 얘를 변경을 한다면 여기는 D키는 레가 근음이 되는 거예요. 얘가 도로 시작을 해서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되는 거죠. 2키는 미가 근음이 되는 거고 얘가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D키로 만약에 변경을 하면 레 미파솔라시도 레 해서 레에서부터 레가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되는데 여기 3도, 4도의 미파와 7, 8도의 시도 이 반음을 그대로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처음부터 자세히 보면 1, 2도, 미파 아, 도레가 온음이죠. 그러면 여기도 1, 2도가 온음관계를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레 미가 온음이죠. 그리고 2, 3도 레 미가 온음인데 여기서 미파 미파는 반음이잖아요. 반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2도, 3도를 온음으로 유지해줘야 되기 때문에 파에 샵을 붙여서 반음을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온음을 유지해주고 3도, 4도 보면 미파 반음이기 때문에 여기도 3도, 4도는 반음을 유지해줘야 되는데 원래는 파하고 솔이 온음이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파에 샵을 해서 반음을 올려줬기 때문에 반음이 된 거예요. 그리고 4도, 5도 4도, 5도는 온음관계죠. 그러면 여기도 4도, 5도는 온음을 유지해줘야 되는 거예요. 쏘라구, 라는 온음이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고 5도, 6도 5도, 6도는 온음이어야 되는데 여기도 그러면 온음을 유지해줘야 되죠. 라하고 시는 온음이 맞으니까 넘어가고 6도, 7도도 온음을 유지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시하고 도예요. 시하고 도는 반음이잖아요. 반음이기 때문에 이 뒤에 도에다가 샵을 붙여서 반음을 더 올려줘. 올려줘야 여기가 이제 온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7도, 8도는 시도 반음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도하고 랜은 원래 온음인데 앞에서 도에 샵을 해서 반음이 올라왔기 때문에 반음 간격이 됐죠. 이래서 이 C키를 D키로 변경을 하면 파하고 도에 샵이 붙는 거예요. 이 C 메이저 스케일에서 미파시도 3도, 4도, 7, 8도 반음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똑같이 D키가 돼도 이 각 도수별 성질을 똑같이 유지를 해주려다 보니까 D키로 바꾸면 파하고 도에 샵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2키로 갔을 경우에 이는 미에서부터 미가 도레인파솔라시도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1, 2도가 온음 온음을 유지해줘야 되는데 미파는 반음이죠. 그래서 파를 샵을 해서 반음을 올려줘야 온음 간격이 되고 그리고 2, 3도도 온음을 해줘야 되는데 파하고 솔은 원래 온음이지만 파에서 반음이 올라왔기 때문에 반음 간격밖에 안 되죠. 그래서 뒤에 솔도 다시 반음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가 온음이 되고 3도, 4도는 반음 간격인데 원래 솔, 라는 온음이죠. 그치만 여기 앞에서 반음이 올라왔기 때문에 반음이 유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4도, 5도 4도, 5도는 온음이어야 되고 그런데 라하고 시는 온음이죠. 그러니까 넘어가고 5, 6도도 온음이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시도 반음이죠. 반음이기 때문에 도에 샵을 붙여서 온음 거리를 유지해주고 6도, 7도도 온음이어야 되는데 도하고 레는 원래 온음이죠. 그런데 앞에서 도에서 샵으로 반음을 올려줬기 때문에 반음 간격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레에 샵을 해서 온음 거리를 유지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7도, 8도는 반음을 유지해줘야 되는데 원래 레하고 미는 온음이죠. 그런데 앞에서 샵으로 반음을 올려줬기 때문에 반음 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2키로바면 파, 솔, 여기 도, 레에 샵이 붙는 거예요. 파도, 솔, 레에 샵이 붙는다는 거. F키를 보면 F키는 파에서부터 파가 도레인파, 솔라시도가 되죠. 그러면 파하고 솔, 여기 1, 2도. 1, 2도는 온음 간격이어야 돼요. 그러면 파하고 솔은 온음이 맞고 2, 3도, 2, 3도도 온음이 되어야 되는데 솔하고 라는 온음이 맞죠. 그리고 3, 4도는 반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라하고 시는 온음 간격이죠. 그래서 시에다가 플랫을 해서 반음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 간격이 반음이 되는 거고 그리고 4도와 5도는 온음 간격이 되어야 되는데 원래 시하고 도는 반음이죠. 하지만 앞에서 플랫을 여기 반음을 내려줬기 때문에 온음 간격이 된 거고 도하고 레에 5, 6도도 온음이 되어야 되는데 도하고 레는 온음이니까 넘어가고 6, 7도도 온음 간격이어야 되죠. 그런데 레하고 미는 온음이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7, 8도는 반음을 유지해줘야 돼요. 그런데 미파는 반음이 맞죠. 그래서 이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F키로 변경을 하면 시에 플랫이 하나 붙는다. 그리고 G키로 가면 G는 솔부터 솔이 도레인파 솔라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솔에서 솔라 1, 2도는 온음이어야 되는데 솔라가 온음 맞고 2, 3도도 온음이어야 되는데 라시는 온음이 맞죠. 3, 4도는 반음이어야 돼요. 그런데 시도가 반음이 맞죠. 4, 5도는 온음이어야 되는데 도레가 온음이 맞고 5, 6도는 온음 간격 내미가 온음이 맞죠. 6, 7도도 온음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여기는 미파예요. 미파는 반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온음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파에 샵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음을 유지하고 7, 8도는 반음이 되어야 되는데 원래 파하고 솔은 온음 간격이죠. 하지만 앞에서 파에다 샵을 붙여서 반음을 올려줬기 때문에 이 간격이 반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G키로 되면 이 파에 샵이 하나가 붙는다는 거. A키 A키로 하면 라에서부터 라가 도레인파 솔라시도가 되죠. 라에서 라시 1, 2도 1, 2도는 온음 간격이에요. 라시는 온음 맞죠. 2, 3도 2, 3도는 온음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시 도죠. 시 도이기 때문에 이 도에다가 샵을 붙여서 반음을 올려줘야 온음 간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 4도 3, 4도는 반음을 유지시켜야 되는데 원래 도하고 레가 온음 간격이죠. 하지만 앞에서 샵을 해서 반음을 올려줬기 때문에 반음이 된 거고 레하고 미는 온음 4, 5도는 온음이어야 되는데 레하고 미가 온음이니까 맞죠. 그리고 5, 6도는 온음 간격이 되어야 되는데 미파예요. 미파는 반음이기 때문에 이 파에 마찬가지로 샵을 해서 올려줘야 온음이 유지가 되죠. 그리고 6, 7도 6, 7도는 온음 간격이 되어야 돼요. 파하고 솔은 원래 온음인데 파에 아까 앞에서 샵을 해서 반음을 올려줬기 때문에 솔에도 샵을 붙여줘야 온음 간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7, 8도 7, 8도는 반음을 유지해줘야 되죠. 그런데 솔 나는 원래 온음이지만 앞에서 여기 샵을 해서 반음을 올려줬기 때문에 반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A키는 파, 도, 솔의 샵이 붙는 거죠. 파, 도, 솔 B키 B키를 보면 C부터 C까지 그래서 1, 2도를 보면 여기가 온음 간격이 되었죠. 1, 2도는 그런데 시, 도예요. 시, 도는 반음이죠. 그래서 온음 유지를 위해서 도에 샵을 붙여서 온음으로 만들어주고 2, 3도도 온음이어야 돼요. 원래 도래가 온음이 맞는데 도에서 샵으로 반음이 올라왔기 때문에 레에도 샵을 해줘야 온음거리가 되죠. 3, 4도는 반음이어야 돼요. 그런데 레, 미는 원래 온음이지만 앞에서 이 레에서 샵을 붙여줬기 때문에 반음이 되는 거고 4, 5도는 온음을 유지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미파, 미파는 반음이잖아요. 그래서 파에 샵을 붙여서 온음거리를 유지하는 거고 5, 6도는 마찬가지로 온음을 유지해줘야 되는데 파, 솔이 온음이 맞지만 앞에서 파에 샵을 해서 반음이 올라왔기 때문에 솔에서 반음을 다시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온음. 6, 7도는 온음을 유지해줘야 되죠. 솔라가 원래 온음이 맞지만 앞에 솔에서 샵으로 반음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에 샵을 붙여줘. 붙여서 온음을 만들어주고 7, 8도는 반음을 유지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라, 시가 원래는 온음이죠. 하지만 여기 앞에서 반음이 올라온 거예요. 샵을 붙여서. 그래서 반음이 된 거고. 그래서 B키는 둘, 셋, 넷, 다섯. 파도, 솔레, 라에 샵이 붙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C키에서 C 메이저 스케일에 미파, 시도 반음 유지를 해주기 위해서 각 키가 바뀌어도 D키에서는 여기 이제 3도, 4도 반음을 그대로 유지해줘야 되기 때문에 파하고 도에 샵이 붙고 E키는 파도, 솔레 그리고 F키는 C의 플랫 G키는 파의 샵 그리고 A키는 파도, 솔레의 샵이 붙고 B키는 파도, 솔레, 라의 샵이 붙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 각 키별 이제 조표가 어떻게 붙는지를 알 수 있는 거고 여기에다가 각 키별 음계를 쭉 나열해서 여기에서 3도씩을 쌓아올리면 코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코드가 만들어지는데 이 3도씩 쌓아올린 이 코드별로 코드의 성질에 따라서 1도, 4도, 5도는 메이저 코드가 되고 2, 3, 6도는 마이너 코드 그리고 7도는 디미니시 코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정해지냐면 이 3도 간격이 앞에가 장삼이냐, 단삼이냐 마이너는 단삼이고, 장삼이고 간격이 그리고 이 디미니시 같은 경우는 단삼, 단삼 이 간격이 그렇게 돼서 이제 1도, 4도, 5도는 메이저 코드가 되는 거고 2, 3, 6도는 마이너 코드 7도는 디미니시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코드가 C키에서 나올 수 있는 C코드, D마이너, E마이너, F, G, 5도는 7코드로 많이 쓰는데요. 이제 7코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7에서 다시 1도로 돌아오는 성질이 있어서 이게 이제 주요 코드의 각 키별로 주요 삼아음이 1도, 4도, 5도인데 5도는 보통 7코드로 쓰죠. 그래서 이게 어쨌든 C, D마이너, E마이너, F, G7, A마이너, B디미니시 이렇게가 C에서 나올 수 있는 다이아토닉 코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똑같은 원리로 해서 D키 같은 경우도 D에서 여기다 다 3도씩을 쌓아올리는 거죠. 이렇게 쌓아올리면 나올 수 있는 코드들이 여기가 D키 미니까 E마이너, 2도 요거 2도는 E마이너, 3도도 F, F 이제 파이샵이 붙기 때문에 F샵마이너 그리고 솔은 G키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가 다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키별 다이아토닉 코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코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거기까지만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은 이제 각 음계별로 각 키별 음계를 쭉 나열을 한 다음에 거기서 3도씩을 쌓아올리면 코드가 만들어지고 이 코드, 이 3도, 3도, 이 간격의 성질에 따라서 메이저 코드 1, 4, 5도는 메이저 코드 2, 3, 6도는 마이너 코드 7도는 디미니시가 된다는 거 디미니시 코드 그래서 여기서 이 코드들이 각 키별 나올 수 있는 코드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각 키별 다이아토닉 코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일단 알아두시고 이제 코드는 나오는 대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